어깨 와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 피자 한판 김치전 한판 야무지게 있네요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3명이요 여기에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앉읍시다 형님은 그 카메라 써보셨나요? 어 썼어 나 그걸로 이미 영상 영상으로 녹화했어 어떤거요? 그거 뭐 여자친구랑 네 나오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긴 한판은 여긴 몇맥이라도 한팀만 사주시면 되죠? 한판은 왜 몇맥이라도 해줄데? 좀 준비해드릴까요? 저희들이 메뉴판 좀... 어... 야씨야 야씨야 0놈이 갈비 적어주세요 갈비 갈비 100g 갈비 100g 네 갈비 100g 갈비 100g 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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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 뭐 티나 티나? 뭐 다른거 뭐 저희 술은 여기에서 둘이 여기 안겨 응 괜찮아요? 이게 괜찮지 이게 괜찮지 형 핸드폰 줘봐 핸드폰 안 갖고 왔어? 핸드폰 갖고 왔어 어 핸드폰으로 보면서 보면서 그게 또 프로 어 그렇게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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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응, 찾고 있어 마이크도 연결해 근데 여기 그래도 사람들이 인구주가 좀 되나보다 먹을때가 되게 많네 네, 이러네 청람은 다 불거지, 그런데 미신화생 문화로 좀 활발하던데, 주유가 무슨 문화? 네네, 모르겠습니다 뭐야, 아무 말이나 해 아니, 그냥 밤에 잘 돌아다니던 아, 그 문화? 밤문화? 네 음 아, 형님 이게 공기계고 이게 형님 진짜 포인 어, 어 아, 이거 좋은데, 포인 콩 등등 마이크 등 좀 달아봐 응 응 그러게, 근데 진짜로 오늘 컨텐츠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막 이게 방송이야 아, 진짜로 아, 이게 진짜 멋있죠, 즉흥 공경이라는게 응 아니, 와서 뭐 인터뷰 땄지 또 네 우리 둘이 또 한 그림이 진짜 중요한거다 아프리카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거는 그림이 존나 중요하다는거 그림이 이제 썸네일 있잖아요 같은 화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너희집 배경으로 있으면서 앉아서 도론돈 얘기하는거 이런 감성을 좋아하지 어, 그걸 배워야돼 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소리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우선 마이크를 이렇게 쓰는거 어, 깔끔하네요 네 나이기 편안하죠, 여러분들 네 네 알프님은 여기 안 와야돼요? 그냥 빠르게 푸세요 어, 따로 이렇게 제게 하하하하 왜냐면은 이제 BJ들은 매니저랑 감상을 안해 하하하하 약간 양반과 그 어허허헣 약간 본업기 네네 얘도 지금 이제 우리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본업에 충집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관계는 확실하게 아, 그런거라고 확실한거지 어, 확실히 암바한 집 자제다 보니까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진짜 냉정해 왜냐면 나는 처음에는 라르프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왔는데 시청자들이 빠지라고 하잖아 야, 랄프 빠져라 매니저 빠져라 다른데 약간 다른데 느낌으로 하다가 약간 살짝만 정직적으로, 살짝만 틀어줘 비율이 살짝, 두 개졌네 더 틀어둬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고 약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약간 온 재료에서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지금 좋아 딱 좋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판찬 수준이 괜찮네요 네, 그래요 보통 갈비집에서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간장게장 이런 거 간장게장 양념게장 아니 근데 형님 그.. 자연 유튜버 근데 진짜로 망할 거 같나요? 제가 하면? 약간 혹시 정글은 이제 아니 너가 재주가 있어? 자연에서 살아남을 거야 약간 서바이벌로 갈 거야? 아니면 약간 뭘 짓는 거랄 거야? 뭐 어떤 거랄 거야? 야생에서 있는 벌레, 곤충 아니면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약간 요리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진석기 시대 괜찮아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 잡을 수 있어? 네네, 잡을 수 있죠 낚시 같은 거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거 완전 괜찮은 컨텐츠긴 해 왜냐면은 그쵸 헌터팡님도 왜 이렇게 재밌고 응 헌터팡님도 딱 그 적절하게 하더라 도시 반 시골 반 네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힐링되게끔 하려 하는데 약간 제 장점이 말이다보니까 그게 좀 상반되지 않을까 이게 좋지 영상을 미리 찍어 찍고 더빙을 그 위에다 얹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괜찮지 드립 같은 거 약간 살짝씩 쳐주면서 그게 네 영상에다 네가 생각해서 하는데 그래서 녹화용 컨텐츠가 좋긴 해 그쵸 나중에 한 번 찍어야겠네 괜찮을 거 같은데 그쵸 나중에 일을 같이 해보자 같이 한 번 해보고 좋죠 언제까지 토크온에서 용만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밖에 나한테 뭐든지 해야 돼 혐오감을 주는 컨텐츠 보다는 좀 저도 자연 속에서 친화되면서 곱등이 비빔밥 이런 것도 좀 먹어주고 이런 게 좀 재미가 아닐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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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랄프야 오늘은 살짝 네가 여기 살짝만 앉아보고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둘 다 말라갖고 여기 앉아봐봐 괜찮을 거 같아 오늘 만큼은 이렇게 해서 잘 먹어야 돼 괜찮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고기 구워 고기 구워 그 라이프야 고기 구워 같이 먹으면 되지 고기는 누가 구워 고기는 라이프가 구워야지 아 알파가 꼬게 놔둬 매니저의 삶이라는 것도 브이로그 한 번 재밌게 잘 구워 너도 근데 나중에 매니저 생길 수 있어 그쵸 그 정도로 근데 매니저가 되려면 아무래도 좀 아이 금방이야 금방이야 나는 의심 안 한다 선 넘네 돼지년 하면서 나락가시는데 민지야 아 이거요? 네네 비트 주세요 컨트롤 비트로 아니 오이 이거 소박이랑 이거 오이 뭐라 그러지? 오이 이거를 내가 씹었는데 무슨 에어리언 괴물처럼 봐봐 약간 촉수부마냥 어 이렇게 막 이러나가 좀 모기가 좀 그랬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미지랑 어울리긴 하시는데 응 아 난 이런 밑반찬 다 좋더라 이런 거 음 좀 먹어봐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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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채팅창에서 네 아무리 이게 인원수가 좀 확실히 차이가 있지만 시청자가 방송에 감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고기는 맛있겠네 갈비가 그래도 살아있네 야 그리고 여기 되게 싸다 아니 솔직히 뭐 갈비 600g에 여러분들 45,500원이면 이거는 물가가 그렇게 비싼 정도가 아니네 근데 확실히 수유가 땅값이 낮아서 그런지 좀 그 싸고 맛있는 밥집들이 많던데 잠깐만 600g이 아니라 600g 600g 1.2kg가 45,000원이야 네 와 진짜 싸다 진짜 아니야 여러분 엄청 싸 네 플러스가 더 있었는데 2배는 1.2kg가 45,000원 엄청 싼거지 네 2배네 응 100g당 4,000원 정도 되는거지 엄청 싼거지 네 강북이 싸 아 원래 진짜 강북이 싸구나 네네 강남은 너무 강남은 솔직히 인심이 좀 그렇죠 좀 어매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좀 어마이 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강남 인심은 진짜 안 좋아 그치 주차를 3시간 했는데 얼마? 3만 3만 1,000원인거야 3만 1,000원 주차 3시간 3만 1,000원 약간 있으니까 더 내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좀 맞아 그렇다고 해서 뭐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야 저는 그래가지고 만약 돈 모여도 강북에다가 집을 사는게 낫지 않을까 어우 야 진짜로 인심이 너무 안 좋아 주차할 데도 없고 맞아 여러분들한테 수유는 뭔가 프리하네 뭔가 나랑 감성이 잘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등산 컨텐츠 어떤가요? 하하하하 산을 한 개씩 정보가는 그런 컨텐츠 얘기 정답으로 보네 진짜 집에 있으면서 컨텐츠 생각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쵸 제가 이제 새벽 2시 목욕탕에 사람이 아예 없을 때 새벽 2시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네 한 60도 되는 거기에서 생각을 하죠 아 한증막 같은 데서 시간과 정신에 향해서 고열되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너가 지금 컨텐츠 얘기 꺼낸 것들 뭐 다 좋다 이거야 네네 근데 실천을 하지 않잖아 아 그러면 그거는 어찌보면 너가 황금알을 버리는 걸 수 있어 강가에다가 음 이걸 만약 했는데 잘 됐어 그쵸 이건 끈기도 진짜 중요하다 이 일은 진짜로 아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 약간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다가가는 게 진짜 좀 큰 거 같은데 그럼 나도 성지합창단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렸는데 그게 메인 컨텐츠가 된 거야 네 제가 근데 좀 그 전기네 전당포라고 혹시 보셨나요 형님? 전당포? 전당포는 뭐야? 약간 컨텐츠 가게를 그냥 이것만 바꾼 건데 아 시청자들한테 컨텐츠 받는 거? 네 약간 이게 좀 고정 컨텐츠가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컨텐츠 하하하하 한 귀로 흘리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근데 솔직히 우리 비글즈 멤버들도 쪽지로 엄청 많이 와 컨텐츠 아이디어가 그중에 정말 한 천 개의 쪽지 중에 실용성 있는 거 3,4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잼민이들은 컷을 하고 안돼 안돼 너가 생각한 걸로 밀어붙이는 게 제일 맞아 어 왜냐면 이제 방송 이제 시작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청자들은 거기서 걸려 어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와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약간 근데 진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등산해보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 오늘 어떤 산 왔습니다 어떤 산 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내용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지 랄피아야 고기 판다 그죠 경치 같은 것만 보여줘도 근데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치 괜찮지 근데 산은 솔직히 너무 가지 않아 산은 너무 갔어 너가 자연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제가 약간 드립에 뭔가 좀 막히고 영감이 안 떠오르면 등산을 가거든요 음 스윙에서 가까운 곳이 도봉산이어서 브이로그로 해 브이로그로 이거 좀 빼주시고요 네 이거랑 이거랑 호박도 빼주세요 이렇게 밑반찬이 너무 맛있긴 한데 고기를 위주로 먹을 거라서 브이로그를 메인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제가 안 할게요 그거는 맞아 너가 알아서 하는 것도 맞는데 브이로그는 메인으로 가져가면 그건 맞죠 어 어느 순간부터 브이로그 좀 그게 많이 빠졌어 그죠 구독자들이나 좀 뷰수가 좀 많이 떨어져 왜냐면은 보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내가 너 호텔 쳐가지고 맛있는 거 쳐먹고 이쁘게 꾸미고 좋은 거 사고 플렉스하고 이런 거 내가 왜 계속 쳐보고 있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노가다 브이로그 반지아 브이로그처럼 사람들에게 약간 위안이 되는 위안이 되는 저는 약간 그렇게 플렉스만 하면 대만 아프고 좀 화나니까 응 그렇게 애초에 약간 감성파리식으로 좀 반지아 브이로그 난 너무 좋았어 네 제가 노가다 브이로그도 찍었었는데 화면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 그 사이 노가다 또 갔다왔어 한 번? 아 네네 왜? 네? 한번 브이로그 한번 찍으려고 아 브이로그용으로? 전에는 일하러 갔는데 네 네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상황이 잘 안 나오고 화면도 흔들려서 맞아 그거 일하면서 찍는 거 존나 어려워 PC방 같은 일 아니면 어려워 다 익었나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 한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상담자들은 또 날 것의 느낌으로 하하하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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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익었다 이 정도면 익었다 드시고 나이베야 먹어라 네 음 음 나 요즘 갈비가 좋아 삼겹살보다 삼겹살보다 갈비 많이 달다구리 한 맛 있잖아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밥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나 요즘 갈비가 너무 좋아 삼겹살 잘 안 먹게 돼 제가 좀 몸을 흔들나요? 응 너 많이 해 약간 리듬을 타려는 약간 그런 느낌 이제 너만의 모먼트가 될 수 있지 그렇죠 방금 한 점 먹은 건 좀 비린내가 많이 난다 뭐지? 안 익어서 그런가? 돼지 잡내가 존나 심했는데 방금 안 익어서 그렇구나 길이 센데? 이 정도는 이 정도 같은데 길이네 일부러 세게 백발이네 아 아니 여기 여기 약간 반영적인 게 아니라 질이 좀 이렇게 좋은 갈비다 응 응 그냥 싼 건 싼 이유가 있어 먹으면서 그치? 그치? 밥 먹을래? 너네 뭐 저거 먹을래? 냉면 먹을래? 아니면 밥 먹을래? 밥을 먹고 저도 밥 나도 밥 이모 밥 세 개 주세요 네 계란찜 없죠? 네 이런 데 있다 계란찜 없는데 은근히 많아 원래 있나요? 계란찜이? 고깃찜이 계란찜이 있는데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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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처음 온 동네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란찜은 잡는 걸로 계란찜으로 국은 괜찮다 계란찜이 하면 아주 괜찮아 여기다만 좀 먹어 응 랄비야 물 조절은 내가 해줄게 다 익은 거 같아요 네 먹어 먹어 옆으로 치자고 바로 구워 빨리 먹어야겠네 이게 끊기면 안 돼 흐름이 끊겨요 그렇죠 흐름이야 흐름 오동기 유행어를 응 고기는 흐름이야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그래도 집에서 해 먹기가 좀 귀찮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밖에서 어디 뭐 이렇게 진짜 아예 외식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본밥 같은 거 많이 하죠 어디서? 뭐 뭐? 그러니까 이런 식당 말고 다른 데가 어디? 네 네 그냥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한번 가가지고 네 혼자 먹을 수 있는 곳이면은 김밥 나라? 그런 음식집 같은데? 네 네 어 주로 먹는 메뉴가? 라면?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제육볶은 고등어구이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저기가 네 그 네 네 백반집 같네 그렇죠 그죠? 좀 혼자 가면 쪽팔리긴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니가 안 그런 거 같아서 은근히 네네 남의 눈을 많이 보는구나 난 안 그래 나는 그냥 나가서 먹고 싶은데 좀 가서 먹어 아 그냥 혼자서도 그냥 이런 고기집 어 나도 고기집 다녀 혼자서 방송 안키고요? 응 어 방남자시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음 근데 죽어도 혼자 영화관은 못 가겠더라 네 그거는 힘들어 영업관이 진짜 쉬운데 네 의외로? 네네 왜? 아 조조? 아니 조조가 아니더라도 야 너 토요일 6시에 인기 있는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혼자? 네네 싹 반응이죠 진짜? 네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커플들이랑 막 그런 틈 사이에서 저는 약간 혼자 밥 먹기 쪽팔린 거는 제가 한 메뉴를 시키고 원래 두 명이 들어오면 두 명이 주문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도 약간 식당한테 미안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네 네 아 오히려 여러분도 영화 혼자 보는 게 좋아요? 아 진짜? 그렇죠 네 불도 꺼지고 자리도 정해져 있어서 그 말도 많네요 여러분들 혼자 가는 고깃집이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모님들이 잘 챙겨주셔 혼자 순대국밥도 괜찮아 순대국밥집도 혼자 다니기엔 나쁘지 않아 네 그렇게 먹는 사람들 많거든 그니 신문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먹는 사람들 너 쌈 안 싸먹어? 안 싸먹어? 응 쌈 너무 먼 거 같아서 고기가 특이하다 어떤 건 냄새나고 어떤 건 냄새 안 난다 사 먹어 너 너무 특이 맛있어 음 음 채팅창에 보라인재가 없다고 보라 루키 그동안 존나 많았잖아. 파큐도 있었고, 포마크도 있었고, 또 누구누구 있었더라, 여러분들? 보라 인재가. 야쿠가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응, 짝구도 있었고. 야쿠님이. 옥규. 그리고 최근에 빅가오도 있고. 누구죠? 보성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친구 있고. 시조새 크루야. 시조새 알아? 시조새? 아, 들어간 것 같은데. 너가 생각해 가장 극현부류의 방송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솔직히 이게 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소진발언 가시죠. 그래. 네. 나는 진짜 여러분들. 자본주의 먹방? 난 그건 진짜 못 보겠더라. 자본주의 먹방은. 그게 뭐죠? 나는 진짜 웬만한 아프리카 생태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윤무부 교수 마냥. 이런 새 저런 새도 알아보고 동물들을 많이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밀림을 탐험하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 자본주의 먹방. 저는 솔방패턴은 맨날 똑같고. 합방으로만 의지하려는. 그런 BJ가 저는. 맞아맞아. 그 편이더라구요. 맞아맞아. 맨날 솔방키면 약봐요. 어? 맞아맞아. 장난이고. 저는 아무래도 좀 역햄이. 예저기 역햄 진짜 싫어하네. 아니요 굳이 싫어하지는 않는데. 싫어하지 않은 걸 찾자면 역햄이죠. 형들. 난 자본주의 먹방 왜 그러냐면. 뭔지 모르지. 족발. 대짜리를 시켜. 앞에 깔아놔. 그럼 몇 장 먹고 버리고 이런. 기다리는 거야. 게이지가. 게이지가. 예를 들어서. 오늘 게이지 목표 게이지 4000개야. 네. 4000개 게이지가 꽉 채워져야만. 먹방을 해. 안 그러면은. 그냥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음식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와. 그거 보는데. 한 8시간을 그대로 놔두더라고. 진짜로. 게이지 이 정도 찼어. 8시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족발 말라 삐뚤어져서 그러고 있고. 일단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나 그거 보면서 약간. 죄송한데 근데. 신박하긴 하네요. 네. 어? 신박하긴 한데요. 아 에바지. 신박하기만 하네. 근데 그 짓은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 아 이거는 좀. 한 번씩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긴 하네요. 네. 능력은 하나 없이. 막 후원만 기다리는 채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치. 힘든데. 보기가 힘든데.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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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secret. 고갠네idas 자. 14, 15개는 좋은 문화지 얘들아. 응. 응. 아프리카인 십사십사기가 터져. 1414개. 그러면은 식사 식사기라 그래가지고 먹어. 아. 식사 쉬고. 식사 싫어. 그래서 안 먹는 거야. eggp. 게 꿀이네. 약간 그런 경쟁구도가 잡히며. 응. 아 근데 진짜 방송이라는 게 처음에는 쉬워보여도 이게 진짜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진짜 어렵네 저도 약간 BJ들 같은 거 보면서 난 네가 이미 느꼈을 거 난 네가 이미 알고 그 시장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봐 웬만한 그 새내기 BJ들보다 상관이 있다니까 얘가 어떤 상관이오? 일단은 지금 일단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노잼 방송을 하는 게 그냥 방송 꺼야겠다 방송 바로 쓰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단력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시청자 수 존나 많이 올라왔으니까 뽕이 차올라가지고 어떻게든지 시간 방송을 하는 거야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준비된 게 없는 채로 방송을 계속해 그러면서 계속 깎여 나가거든 아 그죠? 어 그럼 나중에 진짜 딱 100달이 되고 50달이 되잖아 현타 존나 오는 거야 뭐였지? 화상이었나? 이 시청자들은? 약간 그 느낌 든다니까 그래서 저도 콘텐츠를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 시간이 안 나올 때마다 예 준비 한두 개 정도는 해준 게 나쁘지 않아 그죠 소소한 거라도 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약간 두 시간 분량인 줄 알았는데 한 시간만에 끝나 기냈을 때 바로 강룡을 때리거든 오히려 잘했어 근데 그죠 그래서 난 요즘에 낮 방송 때 게임을 약간 좀 부가적으로 가져가거든 서브로 낮 방송돼서 게임하고 저녁때 콘텐츠 이름이 뭐였죠? 뭐 존만게임 삭기? 똥게임 간별사 그런 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콘텐츠 이름들? 그지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진짜 그런 거야 좀 모바일 게임이 강세고 나랑 좀 안 맞아 롤 배그 스타 뭐 카트 뭐 이런 것들은 나랑 너무 안 맞아서 나는 스팀 게임 존나 좋아하거든 너 가끔 내 방송 먹는데 존나 이상한 게임 존나 많이 하잖아 그죠 오늘 방송도 가끔 봤는데 근데 스팀 게임들이 약간 좀 몇 시간만에 깨지는 그런 게임인가 보네요 응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들 하는 거 좋아하지 오늘 슈퍼니미를 재밌었어요? 응 일부러 약간 바른 양식을 슈퍼니미를인데 애들이니미를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얘기한 거야 내일은 내일은 쉴게요 똥게임 간별사 그래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낮 방송 때 이천명만 봐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응 있는데 좀 오래 걸리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약간 티파 같은 그런 거네 네 네 네 일기인 것 같아요 형님 최신이라고 나는 왜 누구냐는 나의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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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면 없냐? 네 음 음 나도 없어 원동기 면허 한번 땄었는데 아 원동기 네 배달 한번 하려고 무섭더라고요 네 막상 타보니까? 네네 바로 그만뒀습니다 아 차 있는 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네 위험하지 야 근데 요즘 욕 많이 먹긴 하더라 배달기사분들 뭐죠 거리의 무법자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 이번에 신경을 봤는데 배달통 그 뒤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아이 3명 아이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포시안 안 뜯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네 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쩌라고 아니 아이 3명 키우는데 어쩌라고 맞잖아 그렇죠 약간 스티커 중에서도 막 차량 뒤에 붙이는 막 평화감 주는 스티커들이 좀 논란이 되던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호위반 존나게 하고 그러는데 아이 3명이니까 봐달라 뭐 이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스티커 그 차 뒤에다가 한번 박아봐 막 이런 느낌으로 도발을 해버리니까 네 아이가 세지만 운전을 더 조심해야지 그렇죠 네 음 근데 여러분들 딸배라는 말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ㅋㅋㅋㅋㅋ 정말 되게 천박한 거 같아 딸배라는 말이 갈비 살이 아니라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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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굽는다 네 고생하시래요 아주 맛있네 배달 거꾸로 해가지고 한마리야. 약간 직업 비하적인 의미야. 아니 여러분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편순이 편돌이가 비하단어야? 나 예전에 편순이 편돌이 발언했다가 애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그건 비하가 아닐 건데. 그치 편순이 편돌이는 비하 아니지. 그쵸. 비없게 하는 그런 제품인데. 군바리는 비하지 근데. 그쵸. 편피노가 비하지. 아니야 편피노 비하 아니야. 편의점 PC방 노가다 줄임말인데 편피노가 왜 약간 좀 코피노 같이 들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약간 좀 들어가기 쉬운 직종들을 비하하려고 합쳐서 비하하는 약간 그런 건가? 아니 들어가기 쉬운 건 맞잖아. 그쵸. 들어가기 쉬운 건 맞아 여러분들. 편피노가 노가 노래방인가요? 응응. 노가다. 아 노가다예요? 응. 그치. 그치. 폰파리. 중고차파리. 뭐 이런 거. 용파리. 여기 놔 또 고기를. 여기 놔 또 고기를. 너가 좀 마셔나 봐. 그래픽카드 뭐 좀 좋은 거 나온다고 하던데. 아 3030 시리즈. 네네. 가격도 싸고 이래가지고 막 2080 쓰는 애들이 막 엄청 화가 난다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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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께 빛을 auch. 무슨 견이 또 무슨 견이. 그게 뭐죠 근데. 개라. 이 말이지. 그 bj 빠는 팬들은 수준이 낮고 개라 이 말이야. 그래서. 형님 팬 별명 알라견이네. 응, 알라견. 멋있네. 아, 맛있다. 먹을 맛이 아니야? 맛있어. 아, 맛있네. 응. 가성비 두시네. 뭐 좀 니네 뭐 더 먹을래? 이게 좀 있던데 메뉴가 너무 단졸하다. 이모, 타골 우거지 해산국 하나 주세요. 타골 우거지 해산국. 비냉 먹을까? 비냉도 하나 주세요, 비냉. 나무지게 먹어. 형님 다 드십니까? 아니, 너네 먹으라고 너네. 네? 밥을 하나 더 시킬 수 없는데. 아, 저거 괜찮은데? 대답해서 비판이 드시려고. 네, 암흐시네요. 다이어트 또 하셨나요? 다이어트도 또 하셨어요, 혹시? 나? 응. 팬들이 믿어 주나요? 안 믿어 주지. 이번 기회에 진짜 수건을 줘요. 평생의 수건이야. 4년째 수건.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우리 같이 방송했다고 풀영상 조회수 좋대더라,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좀 파급력 있었네. 둘 다 합쳐서 100만 넘었잖아. 아, 진짜요? 응. 근데 지금 친구가 편집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지금 바빠? 이제? 네네. 그래가지고 구워야 될 거 같아. 내가 말해줄게. 그거는 친구가 바쁜 게 아니라 한 번 해보거나 편집이 쉬운 일이 아니야. 아, 그죠. 잘 보여줘. 점점 아시지 tipo 맛없는 중인데. 여러분, 정기편집가고, 어디를 구amt게 알살될까요? 아, 너 컴퓨터에 쓰면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죠? 형이랑 같이 아 벌써 구했어? 아 네네 그냥 메일 보내주신 것들 중에 한 명 포트폴리오 보내달라고 했어? 아니요 그냥 알아서 보내주셔서 음 영상 괜찮은 것 같아서? 네네 빨리 구했네 네 올해도 우리는 존나 힘든데 구하려고 해도 연락이 너무 안와 와도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높게 막 구해진거 아니에요? 어느정도 근데 맞춰줘야지 그래야 월급을 주지 잘해가지고 어 근데 이 동네는 확실히 좋아 저녁에만 나가면 아 큰소리가 많이 나와? 근데 서로 서로 너무 후레한데 뭔가? 서로 막 눈길질 안하고? 그죠 인천이나 이런 곳은 좀 있나요? 인천에는 솔직히 부평이 진짜 좀 악명이 높아 약간 부평이 막 외제차 아니면 엄청 무시당하고 좀 무서운게 뭐냐면 부평이 철구피시방 있어 부평광장 같은데야 그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 나를 알아봐 알아보는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아 코트야 코트 이러면서 행동이 와일드하게 과격해지면서 친구 가슴 막 존나 치면서 아 코트라고 코트 나 민망하게 하하하 아 코트가 누군데 야 아프리아 코트 몰라 아 오 맞네 맞네 이러면서 손가락이 존나한데 어린애들이 그러는데 약간 합의금 벌기 쉬운 동네가 맞지 어떻게 보면은 저같은 사람한테는 천국인데 일단 저는 피하는 부류는 딱 그거에요 동네 골목 어깨에서 형광색 바지 있고 종아리에 눈신이 있고 클러치백 처매고 어 목에 금목걸이하고 약간 톰브라운 같은 거 가디언 같은 거 걸치고 짝 가디건 걸치고 있고 그런 애들이 세네명이 막 동네 골목 어깨에 모여있어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좀 무서워 무슨 어클 요즘 많이 입나요? 전 무슨 어클 제 사이즈가 나왔는데 살까말까 고민 존나 했는데 와 근데 1.2kg을 셋이서 먹네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알까? 익었어요 다 익은 거야? 한 개 먹어보니까 익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좀 굵은 거지 왜? 안 익었을 수도 있어 익었어 맛있네 맛있네 근데 나는 걱정 안 되는 게 너가 네 네 여자는 진짜 잘 조심할 거 같아 솔직히 여자는 관심 없어 보여 네 네 1도 근데 내가 봤을 땐 너 성욕이 없어 보여 아니 성욕이 없진 않고 뭐 유명해지면 알아서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딸딸리도 쳐? 네? 지금 딸딸리도 쳐? 네네 근데 형으로 이 새끼 존나 수준봐 아 네네 이줄라 그래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지 예 나도 쳐 근데 형님도 그 헤어졌다고 해놓고 왜 다시 아 나? 네네 나 이제 헤어질 뻔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헤어질 뻔했는데 아 말하면 안 됐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좀 잘하기로 했어 네 한 번 우리 자주 싸워요 여러분들 야 정기한테 내가 카톡으로 얘기했지 아 정기야 씨발 독 같다 헤어졌다 이랬었어 ㅎㅎㅎㅎ 그럼 넌 그 취향이 뭐야 저요? 완전 잡식이 아니면 동양이야 성향이야 어떤 게 좋아 아 나도 그냥? 어 저는 그냥 다 보죠 네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맞게? 네네 그럼 흑인 그런 것도 보이겠네? ㅎㅎㅎㅎ 아니요 그런 거는 좀 그런 건 안 봐? 너무하다고는 안 봐? 네 ㅎㅎㅎㅎ 굉장히 와일드 하기 때문에 응 나 딱 니네한테 존나 척팔렸잖아 화국동 살 때였거든 네네 나도 너 좀 반지하 살 때였어 근데 화국동이면 좋은 동네 아니에요? 조금 좀 그 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 네 딱 이런 동네의 느낌이 딱 나고 네 다세대 주택이 존나 많은데 반지하야 네 구조가 딱 너희 집처럼 되어 있었어 근데 문을 내가 열어놓고 그때 내가 소파에 잘 썼거든 소파를 어디서 주워왔었어 벨벳 소디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거기서 누워서 내가 그날 뭔가 너무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나는 예열로 네 서양 한편 동양 한편 그래서 예열로 돈 나오고 돈단 말이야 보는데 너무 자극이 안 와 오늘 좀 특이하게 가보자 그래서 흑인 저는 엄청 하드한 거 있어 그거를 본 거야 보고 났는데 그날 내가 너무 피곤했었거든 냉면 뭐 여기로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그냥 진짜 진짜 무슨 공장에서 공장에서 여자랑 막 이렇게 완전 난교 파티야 막 와 존나 하드하네 근데 거짓말처럼 진짜 하다가 잔 거야 바지를 내리고 그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어 맞아 나 방송에서 얘기했었어 엄마가 새벽에 들어온 거야 일 끝나고 근데 그러고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내 문을 닫아준 거야 내 방문을 엄마한테 들키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거든 여러분 진짜 와 근데 그러고 나는데 너무 쪽팔린 거야 아침에 존나 쪽팔려 그날 또 그날 또 저기 너무 쪽팔리잖아 그래서 괜히 안방 쪽지 지나가면서 으으으응 이러면서 일어나서 괜히 머리 깝으면서 민망하니까 노래 흥얼거리면서 으으으으으으읍 기분 좋은 저 그쵸 약간 미친 척 미친 척 좋나 했어 네 그쵸 그래갖고 안방 가가지고 엄마가 밥 먹게 들어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모르겠구나 그냥 이거 내가 문을 닫아놓고 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밥먹어 그래서 젓가락 딱 드는데 엄마가 징그러운 새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존나 쪽팔리데 그래가지고 아 엄마 그거 저거야 광고 떠서 그런 거야 광고 뜨긴 말 딱 이러면 새끼야 와 그때 진짜 존나 쪽팔렸어요 여러분들 제 인생에서 진짜 수치스러운 한 베스트 5 정도? 존나 수치스러웠어 살면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약간 기억을 지우고 싶은 약간 그런 저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좀 여자애들 앞에서 가을 잡고 싶었고 맘에 든 여자애들 앞에서 가을 잡고 싶어서 괜히 친구랑 싸우고 가을 잡고 하이킥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자빠졌어 여자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 그 뉴스기자의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하이킥 차는 네 그건 마냥 더 창피했던 건 차라리 그러고 나서 둘이 싸운 게 아니라 그 개가 나를 나한테 하이킥 맞으려고 했던 애가 그냥 존나 한시박 이러보고 이렇게 웃는 거 같아 와 진짜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아무래도 인생이라는 게 그룹이 너무 많았어 재미가 없어요 그룹이 너무 많았어 자 일단 한 젓가락씩 하세요 한 젓가락씩 드리겠습니다 면이 근데 여기 좀 살아있네 여기 면이 존나 얇은 면 이 면이 좀 맛있거든 혼자 먹기 창피해서 준다는데 네 아니야 같이 먹어야지 자 네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먼저 먹어 랄프가 따로 떠줄게 근데 근데 진짜 뚱뚱하기 때문에 그 언나 프레임 같은 것들 중에서도 좀 오해 같은 게 많잖아요 그 거지 예를 들어서 랄프랑 나랑 같이 밥 먹는데 나는 밥을 다 덧먹었어 럴프가 밥 한 공기를 시켰어 여기 밥 좀 주세요. 그럼 내 앞으로 밥을 줘. 그쵸. 이번에서도 공깃밥 3개 시킬 때 형님한테 다 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냉면 개 맛있는데? 맞지? 고기랑 싸먹으면 개꿀이겠다. 인정. 고기가 거뭇거뭇하니 뭔가를 연상시키네요. 그 흑역단 속의 추억이. 채팅창에 지금 양예은 씨라고 언급하신 분 강태 좀 부탁드릴게요. 양예은 채팅창 차네. 그 사람 무섭단 말이야. 이거 뼈 해장국이네. 인정?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야무지게 먹으라. 응.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혜기야, 밥 좀 더 먹어라. 네, 괜찮습니다. 야무지게 먹어. 공기 줘봐. 내가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어. 너무 맛있어. 이건 뭔가 다 자라는데? 뭔가? 냉면 더 먹었잖아 옳안 동물 안 키우냐 너? 네네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나오니까 동물 좋아해? 네네 좋아하죠 바퀴벌레 근데 벌레 안나오게 생겼던데? 한마리도 없던데? 나오더라구요 제가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보니까 있는데 잘 때 막 사슬삭 소리가 근데 BJ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던데? 응 존나많이 키워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방송이 끝나고 고어감이 좀 있나보네 내가 그러면서 버리기도 많이 버려 어렸을때 귀여워 머즐도 짧고 뭔가 되게 귀여워 애기강아지는 안귀여운 종이 없어 근데 좀 크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 별로 안 갖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때 보내버려 갑수목장 말이야 마루 진짜 오랜만이네 저는 제가 더이상 키울만이 없는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셨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안되겠어서 보낸거야 가족들이 힘들어해서 지금 혼자 사니까 당연히 키우는거 나쁘지 않지 근데 안키워 왜냐 랄프가 있잖아 랄프가 개랑 고양이를 싫어해 혐오해 쟤는 저한테 랄프님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거야 팬들도 키우는거 별로 안좋아해 관리 못할까 뻔하니까 인정? 관리 못할까 뻔하니까 인정? 관리 못할까 뻔하니까 인정? 관리 못할까 뻔하니까 인정? 응 가루미 너 어린이집으로 갔어 잘 먹게 했어요 잘 먹게 했어 안겼네 잘 먹게 했어 먹게 됐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게 됐어요 먹걸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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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있는 먹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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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히네 그걸 좀 말아야겠다 안되겠다 계속 가져가십시오 조심해 조심해 아우 변나 안떠지네 이거 반대로 말해 반대로 말해 아 반대로 말해 봐야 너무 많아 이게 아니 진짜로 이게 시래기가 존나 맛있어 이게 진짜 액기스죠 이걸 먹을 줄 알아야 돼 남자는 전기식사 끝? 네네 저는 다 먹었어 오케이 저는 한번을 먹더라도 야무지게 먹자 이 주의에요 한번을 먹더라도 저희가 밥을 마지막으로 먹을게요 낮 12시쯤에 먹은거에요 응 나는 배고플만 해 진짜 배고플만 해 일반인 기준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몇시냐면 9시쯤? 14시쯤 그쵸 약간 이게 진짜 뚱뚱하면 지금 저녁 9시쯤이야 우리한테는 뚱뚱하면 불리한게 처음 식사해도 야 너 또 먹냐? 이래버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뚱뚱하면 좀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서 그게 좀 불편하지마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되는데 왜 다들 내가 먹을때마다 꺼먹냐 꺼먹냐 그래 간장계란밥 계란 5개에 먹었다고? 솔직히 계란밥 밥 반이 진짜 맛있어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못먹네 전기가 생각보다 많이 못먹네 전기가 이거 한번 먹어 맛있다 배부르다 몰라 이거 같은너? 아 이거 이거 아이 좋다 근데 담배는 안 켜냐? 저 담배요? 켜봤는데 좀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런게 없던데 의외로 순진하단 말이야 담배 모든 핑계 생겼는데 아 처음에 봤을때 얼굴말고 아 그런가요? 응 얼굴은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그 토컨을 봤을때 담배 무조건 필거 같았었는데 뭔가 약간 좀 담배를 피는 목소리이긴 하더라구요 전기 텐션이 떡랑한게 아니고 원래 일반인 기준 방송 1시간 반 이상하면 누구나 텐션 떨어집니다 얘기할 거리도 떨어지고 이게 정상이야 오히려 근데 그래도 우리 지금 한 3시간 하지 않았냐? 3시간 3시간 아니 제가 뭐 먹방같은걸 잘 못해가지고 먹으면서 뭘 말하는걸 별로 잘 못해요 먹을때 그냥 호딱 빨리 먹고 약간 그런 타입이구나 밥먹을때 말을 절대 안해 네 근데 확실히 그거 있어 진짜 식사예절이 내가 봤던사람들이 베스트야 됐습니다 됐어? 응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응 전기지에 데려다주러 미드코를 주세요 미드코랑 마이크를 주세요 폰 좀 챙기시고 폰은 내가 챙겨야돼 폰은 니가 챙겨 왜냐면 내가 이거 들고 갈 수 있잖아 마이크 빼고 갈게 아 마이크? 그래 마이크 빼자 마이크 빼고 자 네 아 너무 잘먹었다 우린 토크원만 해라 그게 제일 낫다 형 아니야 시발새끼야 아니야 언제까지 토크원해 언제까지 우리가 토크원해야돼 언제까지 우리가 토크원해야돼 언제까지 멘턴에서만 인사해야되냐고 여러분 이게 뭐 재밌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똥꼬쇼하려고 온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진짜 소소하게 방송할 수도 있고 그런거지 이 시간에 6천명이 많이 보는건데 왜그래? 굳이 막 만날 때마다 레전들이 찍어야 되고 약간 이런 그럼 그리고 이게 또 편집을 또 거치면 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놓고 온거 없지? 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냥 유튜브 박 꼭 뽑는거잖아 하시는데 그럼 무슨 각을 뽑을까 별풍 각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싸줍니까 하 그렇다고 해서 보라를 잘 짜가지고 방송해도 여러분들 솔직히 개인 방송이나 이런 소소한 방송보다 더 안터져요 솔직히 이게 팩트야 저는 진짜 오늘 형님이 방송 도와주신게 진짜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답답하죠 아 턱스크 이제 벌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소울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광고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유튜브 각 찍고 하는게 좋은거지 이게 이거 저기구나 담배는 한번 담배는 펴야지 근데 여기 너무 어둡다 여기 여기 조명이 없어가지고 차에 타져가지고 그래 그래 차에 타자 차에 타자 필래 나도 근데 여기 무슨 냄새가 약간 좀 소주구가 좀 소주 신내 나는데 나만 나나? 콜리 담근 그런 느낌 그치 그치 신내 엄청나지 까비게 냄새도 나고 어 차 아직 시동 안 걸었기 때문에 벨트 안 하겠습니다 아 좋다 쌈맨은 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동 좀 걸어 19세 걷게요 여러분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건 못참지 19땡은 못참지 19땡은 못참지 주차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 아니 근데 어몽어스가 진짜 인기가 많아 봐요 어몽어스 나중에 한번 해볼래? 어몽어스요? 걸렸습니다 19세 걸렸어? 어 해봤는데 좀 재미가 없던데 솔직히 잼민이 감성이긴 해 그쵸 약간 그 경찰서에서 줘서 쓰듯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하하하 내가 갔던 곳도 막 브리핑하고 막 이러는게 서로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다보니까 감으로 때려 맞추고 선동질하고 약간 이런게 재밌는건데 그게 내가 하던 방식이었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애들 이제 좀 잘나가는 애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욕 좋나 애들이 어떻게 저런 문홀리가 있고 그러냐고 그니까 보는 애들이 과몰입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 위로 어몽어스 아예 참여도 안하고 아예 안해버려 그만두셨나요? 응 근데 좀 웃겼다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웃긴데 막상 내 유튜브에 올리니까 오히려 조회수 억제기더라고 아 근데 그게 맞는 감성인 사람하고 또 아닌 감성이 있죠 맞지 맞지 네 우리 둘은 어몽어스 말고 그런 게임을 해야돼 방탈출 같은거 아 그런게 진짜 재밌죠 어 방탈출 같은 그런 게임을 해야돼 그래야 서로 좀 티켓타카가 잘 돼 둘이서 하는 게임이 좋아 코옥 같은거 그쵸 응 포탈도 괜찮지 여러분들 맞지 맞지 근데 스팀에서 게임 알아보는건 그냥 평점보고 알아보는건가요? 그게 이제 게임의 장르를 알아야 돼 어 이제 코옵이라 그래 코옵 게임 그 그거만 알면 용어만 알면은 태그에다 쳐봐 멀티플레이어 코옵 로그라이크 뭐 이런거 쳐보면 나와 괜찮은 게임 있으면 내가 그냥 아싸리 같이 하자 같이 합시다 새벽에 할거 없으니까 어차피 아 그쵸 네 저는 좋죠 응 뒤통수 치면 강락이라고? 그거랑 또 저거도 있지 뭐 좀 편안같은거 우리집 와가지고 액박으로 그냥 같이 그냥 스토리게임 같이 잠방하게 가면서 네 그 예전에 온게임댓에서 했었잖아 허준이랑 그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왕 현김의 왕까지 그런게 진짜 꿀잼인데 응 그런거 많이 해볼게요 정기랑 응 너 뭐 외박하고 이런거 뭐라고 터치할사람 없잖아 네네 어차피 자치기 때문에 그래 형집 와서 자 어 아 무전 취식해도 되나요? 응 그럼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한두개씩 없어질텐데 괜찮으세요 너 도벽있어? 아 이새끼 집에 보니까 물품 존나 많던데 그거 도벽 아니야? 이새끼 이거? 박스가 다 뭐 어떤 물건인지 에 같이 카톡할 때 그런 얘기 존나 하더라고 나한테 형님 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 ㅋㅋㅋㅋ 너무 미친놈인가 그런 생각 했었지 장난이고 응 근데 진짜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되죠 여러분들 믿는다기 보다는 우리가 잘 맞아서 나는 너랑 같이 있는게 좋은거야 응 잘 안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나도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려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동상관계에서는 그게 안보여요 사람의 인간성이 아니면 이제 자신이 약자인 위치에서 대립된 관계가 되면 그때 보이죠 저도 약간 토크온에서 친하게 지낼 때 나 반지하 산다 약간 이런걸 말했을 때 갑자기 이제 싸우다가 야 너 왜 반지하 살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저의 그 신상 정보를 막 뿌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은 확실히 그 대립된 구도에서 내가 약자면 그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우리가 그리고 약자한테는 엄청 강해요 우리가 강약약강이 엄청 심해 그게 현명한거죠 맞아 그게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제떠리에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제떠리에다가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제가 들어줘 벨트 메시고 벨트 메고 갈게요 오늘 어땠나요 정기씨 오늘 재밌었네요 설정도 좀 많이 봐주셔가지고 앞으로 편하게 좀 방송할 것 같습니다 정기가 또 자연 좋아하니까 나중에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데 같이 가도 좋겠네 네 나 팬들이 그런거 많이 하거든 클램핑장이랑 네 그런거 이제 많이 하는데 1개 생각해봤거든요 뭐든지 구워먹는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은 것들 그냥 다 구워서 구워서 먹어버리는 약간 그런거 생각했는데 그건 괜찮지 시청자 반응보니까 개망할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로만 해야돼 아 그리고 너의 컨텐츠를 시청자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돼 아 그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일단 부정적이야 어 해보지도 않 일단 시도하는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뭐든지 시도해봅시다 네네 저희는 뒤지게 좋아한다고 아 씻고 풀게 형님들 근데 이 시간에 미성년자들이 있나 응 아까 보니까 한 천명 씻고가 6,500에서 천명 딱 되더라고 잼민이들이 좀 있긴 있나보다 약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나보네 아니야 지금 학교 다 다니지 다니는데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네네 졸린 눈 부비면서 방송 보는거지 감사합니다 따일리앤놀님 고맙습니다 뭐 글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합방을 했는데 어 건빵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유동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고정팬들이나 전기팬들이나 이렇게 다 좋아할 수 있는데 그죠 화끈한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재미가 없었겠지만 응 오늘은 좀 소소하게 소통방송으로다가 그치 이런것도 좋지 그치 그치 하방 자주 할거에요 여러분들 자주 하고 또 서로 방송 이렇게 푸맛이 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런것도 좋은데 전기랑 먹방은 그만해라 콜라 펀치 마렵다 그치 이제 먹방도 아니 이거 다 경험이지 얘가 어떻게 다 잘해 네 제가 먹방은 좀 아니 근데 못한거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못한거 아니야 약간 저는 다 먹고 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먹방은 좀 잘 안맞더라구요 저랑 그저 아무래도 고정팬분들은 좀 소소한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모습을 좋아하니까 맨날 방구석에 앉아있는 모습보다 이런것도 좋아하시기도 하시죠 네 둘이서 오늘의 이슈가 좋다고 그러게 우리가 그때 좀 디스보이즈 라고 하다가 한 두세 번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 이렇게 컨텐츠가 폐지됐던 이유가 어 아무래도 내가 너무 안짰어 내가 너무 소스를 안 들고 왔어 아 그런것 보다는 이슈가 매일 생기진 않죠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봉준이랑 했던 임박뉴스맨키로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응 서로가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또 통화 우리 둘 다 호사가 라서 코젠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 안 아프세요? 나? 아이 괜찮아 이건 그냥 BJ들은 다 저기 하는 거라서 오늘 소스 많아요 데이트 폭력 안그래도 그 부산 데이트 폭력 봤어요 근데 여자가 먼저 때렸더만 근데 나는 그건 좀 그렇더라 사코킥까지 아니 사코킥은 좀 보기 그랬어 왜냐하면 자빠져 있는데 누워있는 사람 얼굴 발로 차 가지고 정신나가게 딱 그 기절시켜 버리는 거는 그거는 살상행위야 그렇죠 격투기에서도 사코킥을 금지하는데 그니까 무규칙 파이터 새끼가 그런 건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예전에 그런 게 좀 재밌었어 뭐 고깃집 뚝딱남인가 아 부평 뚝딱남이요 부평 뚝딱남 아니 그 댓글이 더 웃기던데 터틀맨의 방어 자세가 막 그런 것들 진짜 그리퍼들은 네 그런 소스들 좀 있으면 이제 모아가지고 이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제 그 풀영상 소스나 이런거 주면은 알아서 편집해 주겠네 네네 오케이 형님은 얼마 드리나요? 나는 건당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분당 이렇게 해서? 분당에 뭐 보통 만원이라고 이제 보통 요즘은 다 분당 만원 이렇게 하지 아 나는 그거보다 좀 덜 줄 때도 있고 네 어 좀 더 줄 때도 있고 그래 음 건바이건으로? 그치 건바이건으로 해 왜냐면 애들이 1일 1영상이 돼준다면 네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월급제 주면서 고정으로 쓰지 근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좀 어 그게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정해진 편집자의 그 월급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그죠 능력 나름이고 그럼 네 규모의 편집자들이 좀 웃긴게 이제 그런 애들이 능력 대비 좀 너무 많이 바라는 거 뭐냐면 이제 되게 규모 있는 채널을 언급하면서 아 어디 편집은 어디 보 보겸 유튜브는 편집자 뭐 얼마 얼마 준다던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근데 막상 해놓은 거 꼬라지 보면 진짜 거의 무슨 네이버 산악회 아저씨들이 편집해가지고 올린 그런 느낌? 그쵸 그쵸 자막 공소체 자막 공소체에다가 자막 공소체에다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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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폰트를 막 진짜 너무 촌스럽게 쓰고 그런 애들이 많지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어후 힘들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 편집은 내가 하면 힘들지 네네 아무래도 아 289개 아이고 이뻘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해맑은 인성이가 아이고 인성아 고맙다 잘 쓸게 네 감사합니다 음 야미 리액션도 좀 하셔야죠 정기씨도 네네 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리액션 네네 아 그래서 좀 저도 리액션 개발하려구요 하하하하 네 리액션 개발해야죠 아 근데 막 초장부터 막 춤추고 물 붓고 이러는건 좀 아 근데 준비가 안됐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제가 방송은 조금 줄이고 영상 위주로 하라고 했던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부담해야 되니까 다 왔어? 예 정기씨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그래 들어가고 또 연락할게요 네 가 고맙습니다 어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방송설정 감사합니다 응 들어가 연락할게 응 응 그럼 감사합니다.